얼마 전에 제가 샌호세에 계신 어머니들한테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한 2년 전에 거기 가서 강의를 한번 했고 컨설테이션을 쭉 하는데 그분들 자제분들 중에서 한 30세, 40세 되신 자제분들 중에서 한 서너 명이 지금 재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트랜스크레니얼 스티믈레이션이라는 두뇌에 특히 이제 레프트 사이드에다가 어떤 장치를 하고서 두뇌에다 어떤 이런 자극을 주었을 때 과거에는 유니폴러 디프레션 그러니까 그냥 주요 우울증 그게 치료가 좀 됐다고 그랬었는데 이 두 장소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바이폴러 디프레션, 양극성 우울증에도 이걸 했더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게 완전히 전부 다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처음에 어떤 가설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무엇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났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걸 다시 리피트했을 때 다시 재실험을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거는 믿을 만하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두 실험이 꽤 믿을직한 곳에서 이제 연구가 됐기 때문에 어떠면은 이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재발이 자꾸 되는 그 양극성 질환의 원인이 뭔지를 알려면은 어떤 사람이 이 병을 앓고서 자기가 재발도 많이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봤지만 다시 한 번 읽으려고 고른 책이 K. 제이미슨 심리학 박사가 쓴 Unquiet Mind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반갑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제목은 조울증,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다는 식으로 해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그 책을 보셨다고 설명을 드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준정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어페어도 많았고 결혼도 이제 몇 번 했었지요. 이 무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하고 많이 입원도 하고 이러면서도 이분이 자기가 성취하려던 그 연구, 그 다음에 교수 생활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 제 생각에는 연세가 꽤 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희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분이 살았던 곳은 원래는 그 아버지가 미국 공군 안에서 이제 그 비행사, 파일로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굉장히 이게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트사이드 워싱턴 DC 근처에서 그 아버지가 속해 있는 이제 군인들, 장교들이죠. 그 장교들하고 같이 이제 사는 데서 이제 컸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는 위에 오빠가 있고 그 다음에 언니가 있고 자기가 막내였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제 예의도 잘 지키고 군대 장교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잘 길렀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에어포스, 군대에서 나왔죠.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냐면은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저 바닷가에 있는 패시픽 팔리세이드라고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 있는 하이스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패시픽 팔리세이드 학교가 부자 아이들이 많으니까 좀 아이들이 사치스럽고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학교 엑스트라 커리큘럴 액티비티들도 굉장히 많이 잘하고 그런답니다. 이제 거기를 처음에 주니어땐 가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 칼리포니아는 아이들이 옷도 지 맘대로 좀 입고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셀핑한다던가 놀고 파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샥을 받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조울증 증상이 와가지고 본래는 아버지가 머리도 좋으시고 똑똑하시고 그래가지고 랜드 콜퍼레이션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띵크탱크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너무 심하게 조증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닥터 제이미스는 고3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매닉한 경조증이 왔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의 조증을 White Mania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 있고 자기가 뭘 하면 뭐든지 잘할 것 같고 아주 사람들 사이에서 웅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기분 좋고 막 이랬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실력으로는 뭐 동부에는 어느 그 Ivy League도 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job을 잃어버리셨고 어머니는 그냥 housewife였던 것 같습니다. 일생 동안 좋은 housewife였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일을 해야지만 대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한 일주일에 20 또는 30시간씩 이제 일을 했죠. 뭐 학생들이 하는 일이야 뭐 Waitress를 한다든가 캐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UCLA 가가지고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처음에 마니아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심하게 우울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Dark Depression 아주 어두운 그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은 모든 자기 의욕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아주 형편없는 세계같이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몸도 움직이기가 싫고 잠을 참 못 자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조증이 될 땐 더 심했지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막 가치가 없다고 Self System이 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Depression이 오면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학교를 갔다가 이제 UCLA를 일단 그 학업 중지하고 영국의 스커틀랜드에 있는 Saint Andrews라는 학교로 이제 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기서는 주로 영문학 같던 것 같아요. 이분이 글을 참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영국에서 어떤 점에서는 그 3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호의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UCLA에 와가지고 3학년, 4학년을 이제 마치는데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본래는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과대학을 가서는 한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몇 시간씩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그럼 psychology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학 분야의 대학원으로 갑니다. UCLA에서. 그래서 심리학에서 공부하면서 특히 뭐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냐면요. 약물치료하고 그 다음에 animal behavior. 짐승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왜 그러냐면 짐승들의 두뇌와 우리 인간의 두뇌는 다 mammalian,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 animal behavior에 대해서 두 가지를 특히 공부도 공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동시에 UCLA에서 정신과의 교수로 처음에는 이제 assistant professor 뭐 이런 거로 되겠죠. 그 다음에 associate professor 그 다음에 이제 tenured professor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프로페서십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학교 다니기도 그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갖다 지나면서도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프로페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faculty가 되고 나서부터 3개월 안에 이 심한 그 조증이 옵니다. 새로운 faculty가 되면 이 chancellor UCLA의 이제 총장이요. 자기네 집 그 가든 파티를 열어가지고 이분들을 오게 하는데 이제 이분이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이 사람 전 사람 만나면서 뭐 너무 신이 나서 막 얘기하고 자기는 아주 splendid 자기가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막 기분이 막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람을 본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이컬로지스트들이 이제 그 UCLA는 Neuro Psychiatric Institute라고 해서 NPI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그 입원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입원도 하고 그 다음에 외래도 있고 그래가지고 환자들을 주로 거기서 많이 치료도 하고 이제 거기서 연구 논문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그 정신과 이제 디파트먼트인데 자기가 거기서 심리학과 인턴십을 할 때 거기서 정신과 의사 Chief Resident이었던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도 거기 faculty가 됐으니까 이제 초대받아서 왔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아 K가 이게 아무래도 저 조증에 들어갔구나 라고 느꼈댑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때보다 화장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옷도 굉장히 그 뭐 짧게 막 프로바카티브하게 입고 음 말을 많이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말하는 게 끝이질 않고 그냥 보기에는 뭐 활발하고 좋아 보였겠지만 이 Chief Resident은 그 전부터 어느 정도는 이 Dr. Jameson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미리 해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아 내가 아무래도 지금 좀 매닉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오라 그래요. 자기 어피스에. 그래서 이제 그 K. Jameson이 거기 갑니다. 그런데 그 의사한테 갔었더니 이제 그래요. 너 지금 그 니가 앓고 있는 병은 조울증이고 그 병 때문에 니가 지금 보니까 매닉한 상태인 걸 내가 봤고 그러니까 리치움을 써라. 리치움이라는 그거는 이제 광물질입니다. 마치 우리 소금 같은 뭐 이런 그 광물질인데 이 자연에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옛날에 1949년도에 John Cade라는 CADE 그 정신과 의사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마 이거를 처음에 그 기니픽이한테 한번 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니픽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 환자 중에서 매닉한 환자한테 이걸 줬더니 많이 컴다운 되더랍니다. 그래서 와 이 약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제 관심을 안 보였죠. 처음에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선 관심을 안 보였지만 유럽에서는 유럽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에서 간 사람들 아닙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많이 이제 같이 리치움을 쓰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1970년에야 이게 FDA에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여기서 다시 이제 실험을 하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안전하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도움이 금방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리치움을 이제 의사가 쓰라고 그랬을 때가 한 4년 됐을 때랍니다. 1970년에 이제 어프로벌이 됐으니까 1974년쯤 됐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굉장히 쓰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환자들한테는 다 쓰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 환자 중에서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아주 증상이 심해가지고 이게 응급실에 들어올 때는 대개 다 가죽으로 묶여가지고 들은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사람들한테 해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에서 그러면 자기 환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심할 때 입원해가지고 약물 쓰고 리치움 쓰면은 많이 좋아진대요. 그럼 내보내면 그 다음에 그냥 환자를 안 쓰는 거예요. 약을. 그러니까 조금 있다보면은 다시 재발이 되면 이런 상태가 돼서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보면은 어떤 때는 막 그 사람 눈에는 막 무지무지하게 심한 그 막 분노와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겁이 나는 거 막 이런 게 눈에서 막 보이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걸 보면은 너무 아타까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을 쓰는 동안에는 그렇게 좋아지는데 좋아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환자들한테 조울증은 약물 써야 됩니다. 약물 써야 됩니다. 내내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자기 보고 쓰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사람이 쓴 거 보면은 첫째는 내가 정말 조울증 환자야? 아니야. 물론 내가 조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지만은 그 자기한테 조울증이 있다는 것이 또 인정하기가 싫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떤 점에서는 이 리치움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거 썼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정 급하면 써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안 쓰고 싶더랍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자기가 이제 자꾸 매닉으로 되고 그러니까 특히 더 안 쓰려고 그런 거죠. 사실은 리치움이 제일 잘 되는 때가 조증 현상일 때인데 자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매닉한 게. 그런데 이제 어떤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제 자기가 패컬티가 됐으니까 월급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쯤에는 이분이 불란서에서 왔던 어느 미술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그냥 충동성이 되고 막 화도 많이 내고 막 이러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참을성이 있었지만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나 봐요. 같이.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세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샌타모니카 쪽에 거기 집값이 비싼 데거든요. 거기 아파트 거기에 들어가가지고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뭐 퍼니처들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데 어느 날 그 바닷가에 빨갛게 이제 노을이 지더랍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각 그 할루시네이션이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긴 드레스를 입고 그 손에다가 이렇게 무슨 그 실험실 튜브 같은 걸 이렇게 손에다 들고서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자신이 드랍니다. 그리고 이 튜브를 갖다가 원심 그 불리기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왱왱 돌아가는 거. 거기다 이걸 딱 집어넣고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 피가 사방으로 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옷에 전부 다 이제 그게 피가 막 먹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왱왱왱 걸리는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막 자기가 고암을 질렀대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거의 이거는 사이카틱해진 거죠. 그 할루시네이션 했죠. 그쪽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리얼리티와 자기가 겁내는 거하고 이게 구변이 안 되고 그게 이제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사이카틱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약을 쓰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리튬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다행히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닥터가 일하는 데서부터 시클리브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자기가 가가지고 환자들이라던가 자기 학생들한테 나타내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의사가 굉장히 좋은 것을 해준 거죠. 그래서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아지고 그럼 또 다시 그 다음에 안 쓴 거죠. 그러면서 이게 몇 번을 이런 일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정말 안 쓰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는 아마 그 리튬 양을 좀 많이 썼나 봐요. 그러면은 리튬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때는 이게 주의 산만이 좀 이게 주의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걸어가고 뭐 이러가는데 코오디네이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잘 맞지를 않아 가지고 좀 뒤뜸거릴 때도 있고 운동하기도 좀 힘들고 아마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는 그 양을 좀 줄여가지고 훨씬 나아졌는데 아마 처음 쓸 때는 그때 왜 그러냐면은 1970년에 이제 어프로벌이 돼가지고 의사들도 어느 정도는 하라는 대로만 했을 테니까 많은 양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입원했을 때는 괜찮겠지만 외래로일 때는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쓰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도 좀 떨리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는 약을 끊었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다음에 디프레션이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리치움이 매니아도 치료하지만 우울증이 이렇게 오는 거 재발도 방지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을 안 쓰니까 아주 심한 그 이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세상 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보통 때 어디 가서 자살할 건지를 항상 생각해 놓은 데가 그 UCLA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12층짜리 건물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걸 항상 생각을 해서 그거 할까. 근데 그거를 했다가는 자기가 거기서 가르치는 학생들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환자들한테 너무 영향이 줄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겠다. 이제 권총도 샀대입니다. 근데 권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권총은 아마 정신과 의사한테 갖다 줬나 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이 리치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리치움 레벨이 너무 많이 높아지면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리치움을 갖다 과다 복용해가지고 죽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방에 있는 전화를 갖다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누웠는데 그때 마침 전화 소리가 이 거실에서 들린 거예요. 이 침실에 건 다 없앴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썼냐면 내가 보통 때 생각하는 두뇌와 이렇게 극심하게 약물을 많이 먹고 이 인턱스케이트된 약물이 많이 중독된 경우의 브레인은 생각하는 게 아마 달랐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소리가 들리니까 리빙룸에 가서 전화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때 전화를 한 게 누구였냐면 자기를 항상 많이 도와주고 자기 걱정을 많이 하는 자기의 오빠였댑니다. 근데 이 오빠는 닥터 제미슨처럼 영국을 좋아해서 영국에 와서 공부도 했고 하바드에 가서 경제학 박사도 받고 그리고 아주 월드뱅크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아주 유능한 분이었는데 이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고 동생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그 전에도 자신이 매닉할 때는요 사방에 가서 뭘 많이 사기 때문에 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 핑크 슬립들이 방 안에 꽉 있었대요. 그럼 오빠가 와서 그걸 보고 이 동생 이름으로 월드뱅크에서 론을 얻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갚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전에 다 와서 문제를 항상 해결해 줬던 것이 오빠였댑니다. 그래서 그때 오빠가 말을 잘 못하고 이상하니까 금방 정신과 의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앰뷸런스가 문 깨고 들어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리튬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토해내게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때 이제 ICU에 입원해 있으면서 많이 생사를 오르락가락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약을 안 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언니인데 이 언니는 본래 굉장히 이렇게 비평을 많이 하고 별로 이렇게 돌봐주는 형이 아니었댑니다. 그리고 얘가 리튬 같은 거 약을 먹으면 너는 어떻게 바보같이 약에 의존하느냐 네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까진 우울증 뭐더러 약을 써. 그러면서 본인들이 자라날 때는 약간 이게 청교도처럼 퓨리타닉스가 길러졌지 않습니까. 그 군대 부대의 많은 장교들 가족들 사이에서 옳은 것만 해야 되고 웬만한 건 어디 기대지 말아야 되고 네 손으로 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고 약 같은 걸 왜 써. 막 언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약 쓰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런데 오빠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얼른 정신과 의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생명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정신과 환자들이 약을 안 쓰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냥 부모 말 듣기 싫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병이 있을 때는요. 사고의 방식이 틀려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약을 써야지만 된다고 병이 안 들었을 때는 생각을 하지만 우울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요. 사고 방식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셀프 이스틴인데 다 떨어질 뿐더러 나는 이제 아무리 해도 앞으로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약 같은 것도 쓸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달라지고 그래서 약을 안 쓰고 그래서 재발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을 이분이 굉장히 자세히 잘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굉장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떤 영국에 온 정신과 의사와 그래서 그분하고 거의 이제 아까 그 퍼스트 프렌치 아티스트하고는 이제 그때 미혼을 했었고요. 이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44살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자기는 32살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고통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번 고비를 넘다가 존스 합킨스에서 심장내과 하시는 내과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다시 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엔 이분을 따라서 UCLA를 떠나서 존스 합킨스가 볼티모어의 이스트사이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 갑니다. 본래가 워싱턴 DC 동부에서 자랐던 사람이니까 어떤 점에서는 옛날 고향 비슷하게 고향 근처로 간 거죠. 그런데 그 카디얼로지스트도 결혼하고 10년 만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들을 잃고 결혼을 해서 여러분 파괴가 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지나면서 지금도 지금 교수로 그 존스 합킨스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조울증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울증을 앓고 있는 그 환자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약물의 사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화이트 매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사이카릭 매니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블러드가 들어간 플래스크가 막 원신계에서 돌아가는 거 이건 완전히 그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일종의 미친 상태죠. 크레이지 상태 사이코시스 상태 그때까지 이 여러 가지의 이제 그걸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는요 나이가 조금 들면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더래요 매니아 있고 그 다음 디프레션 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낮에는 매니카고 밤에는 디프레션 오고 이런 식으로 믹스트 스테이트가 오더랍니다. 그때가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마 자살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의 과정 이분은 이런 환자들을 자기가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겪는 것들을 여기다가 잘 써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런 분들 지금 보고 있고 제가 지금 가정상담소에서 치료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사업가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펫 이렇게 저기 그로마도 있고 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능 자체 카그니시티 파워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런 분들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한 분은 자기 그 젊은 부인이 둘 다 교수가 돼서 굉장히 즐겁고 기쁜데 부인이 이제 이 병에 걸리니까 뭐 한 달을 그냥 누워있고 그러고 그 과거에 자기 그 뭐랄까 발랄하고 머리 좋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던 그 와이프가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누워있는 걸 보고서요. 남편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침 그 부인은 이제 좋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보호자가 우울해지시면 환자에게 더 도움이 안 되니까 운동도 하시고 다른 좋은 그 계기를 만드셔서 다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시고 그래야 부인도 도와주실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지금 조울증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오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그냥 아 이분들이 알아서 치료를 받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그 상담도 받고 오셨는데 이 조울증은 완전히 진단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맞는 치료를 하기 전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환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분이 지나갔 지금 여태까지 일생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이끌어가지고 여기서도 테니워드 프로페서 되고 지점 종부에 가서도 교수 노릇을 하고 계시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격증